아 못생긴 나오네 아 어떻게 해야되지? 자 오늘은 패러디 투나잇! 오늘은 은지랑 연기를 해볼거에요 무슨 연기? 옛날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거품키스 다들 아시죠? 자 다들 거품키스 은지도 나와야하니까 은지 은지 안녕 자 이렇게 못생겼어요 조용하려 으아아아악 으하하핳 얼마나 얼마나 더 왜 안해줘 더 이제 여기 여기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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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해줘 으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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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원과 현빈이었습니다 안녕 하지원과 현빈이었습니다 하지원과 현빈이었습니다 안녕 하지원과 현빈이 하 journalists 而已 내가 하는거 아니야 은지야 저기 앞 핰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됐어요 표정 좀 찍어볼까? 반대편에서 어 무서워요 살벌해요 살벌해 하하하하 ilos 아악 stir 무 좋아 그렇지 미쳤나 안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바삭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